샘표 맛있는 추억을 그리다 제가 그린 맛있는 추억을 소개합니다 우리 가족이 다 함께 아침 브런치를 만들어요 엄마는 어물렛을 만들고 버섯과 소세지를 굽죠 나는 토스트와 함께 발라 먹을 생크림을 직접 만든답니다 아빠는 벌써 맛을 보고는 엄지손가락으로 최고야! 라며 칭찬을 해주셨어요 가족과 함께 요리하고 즐기는 집밥으로 오늘도 우리 아이와 맛있는 추억을 만들어보세요